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할 건강경 일상무상분이다. 제 9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에 대한 집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의심이 끊어져 성자의 흐름에 든 사람, 수다원이 나는 수다원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여기에서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법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이러한 번역은 번역하시는 분이 육진경계, 안이비슬신의 육진경계에 미혹해서 집착해서 거기에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들어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색이나 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안이비슬신이 육진세계를 말하죠. 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다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수보리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감각적 욕망과 썩내는 마음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하여 욕망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야 할 사람이 사다함이 나는 사다함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사다함은 욕망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로 돌아와야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사다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계에서 나에 대한 집착과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법에 대한 의심, 감각적 욕망과 썩내는 마음이 모두 끊어져 다시는 욕망의 세계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 아나함이 나는 아나함의 지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욕망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실로 다시 오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아나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수다원가와 사다함, 또 아나함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금강경에 왜 들어가 있느냐? 금강경이 말이죠. 대성과 소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진검다리가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 완전한 대성으로서 수행문화와 종교 또는 정신적인 사상이 정착하기까지 말이지. 그전에 부파불교라든지 소성에 대한 수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오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대성시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성시교인데 사실은 금강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알면 이 대성시교가 그대로 우리가 자성을 깨뚫어 볼 수 있고 자성을 그대로 자각할 수 있는 완전한 요의경전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성시교라는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성의 사과와 수행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중심에 있는 사상은 뭐냐면 연기중도, 제가 말씀드리는 중도정견 중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정립이 돼야 돼 중도라는 말은 연기적인 현상을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기적인 현상으로 보되 연기적인 현상에서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허공의 아지랑이 같은 하나의 연기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본다 하면 흐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의 생명의 활동성을 갖다가 부정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라는 말은 연기적인 모든 현상을 깨뚫어 보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집착하지 않고 거기서 넘어설 때 거기서 비로소 문수지에서 보현행원으로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현행원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 해가지고 그 중도에서는 중도라는 말은 이쪽 저쪽 사랑한다 미워한다 또는 복이 된다 공이 된다 또는 선이다 악이다 이러한 양변에 집착하지 않는 거 중도는 집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말을 쓸 때 열반을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열반 역시도 머물러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열반에 안주하고 열반에 집착하면 그것 또한 아무리 금가루가 기하고 좋은 거라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건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체가 전부다. 집착할 건 하나도 없다. 집착할까 봐 부처님이 계속 수보리야 어떻느냐 하면서 또 뒤집어버리고 또 그걸 그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제해서 말씀을 해 주시놓고는 뒤에 가서 또 그거를 갖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반냐바라밀이니 반냐바라밀이니 아니고 그 이름이 반냐바라밀이니다. 장음정토가 장음정토가 아니고 그 이름이 장음정토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계속 그러는 것은 무주심을 갖다가 확신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렇게 잘 절제된 부처님의 언어로서 잘 정제된 그런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도할 때 그 중도는 연기적인 현상을 갖다가 중도를 하는데 그 연기적인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허무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다시 생명이 할 수 있는 모든 보영행원을 계속 원을 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불교에서는 오직 원력 하나밖에 없어. 본래 다 갖춰지는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력밖에 없어. 이 대성불교의 생명이야. 이 원력. 대성불교의 종지가 본래 성불이거든. 본래 성불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는 일은 오로지 끝없이 끝없이 원력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 원력을 펼쳐나가는 걸 갖다가 선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향상일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향상일로는 누구도 넘어다 볼 수가 없는 거야. 계속 향상일로니까. 머뭄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열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다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임류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선학적으로나 교학적으로. 또 임류라는 것은 흐름에 들어간다는데 무슨 흐름에 들어간느냐.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거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보고 듣고 이렇게 느끼고 알고 촉감하고 이 모든 육진의 경계가 말이지 그 경계가 연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고 거기에는 어떠한 고정된 불변한 개체로서의 진리를 고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운이 공한 것이다 이 말이야. 오운이 공한 것인데 그 오운 공함에 미혹되지 않으냐고 집착하지 않으냐고 울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이거를 성가에서는 백척간두에 뭐라고? 진일보한다는 거예요.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라. 그것이 뭐냐. 보현 행운이다. 오직 보현 행운밖에 없어. 우리가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오운이 공하다 하는 것도 문수지혜로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문수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거기서 보현 행운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변에서 말이지 좋다 싫다 또는 말이지 선이다 악이다 열반이다 생사다 이런데 절대 집착하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면 생멸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사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다함은 일례라고 하지만 이미 그 한 번 갔다 온다는 이야기인데 일례는 그렇죠? 이 일례를 갔다 온다는 말은 천상에 한 번 갔다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가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래 내가 말이지 무하라는 걸 내가 자각을 했기 때문에 나라고 고집하고 나라는 자라는 자성자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하거든요. 무하가 공이다 이 말이야. 공인 줄 알면서 거기서 공이다 하는 말은 하늘의 구름이 거쳤다는 이야기예요. 육진경계로 인해서 미혹되고 육진경계로 인해서 집착되고 육진경계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었던 그러한 구름들이 싹 거친 것이 그것이 뭐냐 하면 공이고 그것이 무하예요. 그러면 그 구름이 다 거치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잖아. 이 허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천하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거치면 청천하늘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태양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거를 갖다가 성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웅계일출이라고 그래. 구름운자 열개자 날일자 드러날출자 그래서 웅계일출이라 이 말이야. 구름이 벗겨지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자꾸 말리 장천이 그냥 그대로 한 모습의 하늘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 생명세계가 전부 다 너다 나다 나누지 말고 전부 다 우리 생명세계는 하나의 생명체다. 한 모습이다. 한 모두가 생명체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생명체가 활빨빨하게 자기 원력 따라 원 따라 딱 이 생명세계가 펼쳐져 나가는 것이 그게 뭐냐. 연기관계고 연기중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왔다 한다는 이 말은 이제 선에서는 뭐냐. 화두를 들든지 연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경을 보든지 하면서 이치적으로 이러한 모든 본래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믿지만은 그것 다생에 또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끼어온 자기 고정관념으로 인한 습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은혜 가지고 처음에 사물을 볼 때 마음이 한 번 거기에 동하는 거야. 집착이 가든지 동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동하지만은 뒤따라 나오는 뒷생각이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공한 것이고 이거는 붙들래야 붙들 수도 없고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소득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건 뒤따라 나오는 생각이 그걸 딱 보기 때문에 앞생각은 중생심을 일으키면 뒷생각은 열반미오심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한 번 갔다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서 천상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 거 이해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수다원을 지나고 사다함이 됐을 때 우리가 수다원 경계만 되어도 모든 육진 경계에서 잘 벗어나려고 무더니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닦는다 이 말이야. 닦는데 그 닦음으로 인한 큰 병이 생기는 거야. 내가 닦았다는 거 내가 지견이 열렸다는 거 내가 불법을 안다는 거 이러한 자기 자아의 자만이 아상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닦지 안 했을 때보다 이게 더 큰 병이야. 성녀 생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중물을 들려고 무척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그래서 먹물을 잘 들여가지고 그냥 풀도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대면 부쩍부쩍 나가버리도록 그렇게 아주 기가 충천해고 먹물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중이라는 상이 막 꽉 찼지. 그런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법을 알게 되고 생각이 쉬게 되면 그것도 들여놓은 또 먹물 또 들여놓은 죽물 들여놓은 그 아상을 빼느라고 또 죽을 지경이야. 그것까지 다 빼야 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빼버리면 아주 소탈해져. 그리고 조작이 없어. 그리고 순수해져요. 그리고 아주 담백해요. 그저 사람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이 닦음의 상을 이제 없애는 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법상이나 비법상이라든지 건의적이고 과시적이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그 아만적인 말이지. 그리고 어떤 말인지 나만이 제일이닥하고 내가 법을 안다는 그 독선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하나의 닦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또 병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견을 바로 알아야 된다. 또 정견이 바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건강경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이 무의법으로 들어가는데 무의법은 이거를 갖다가 쳐는 거예요.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왜? 공사상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앞생각이 망을 일으키면 뒷생각이 그걸 다 그냥 정리를 해서 말이지 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집착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착각했던 것이 바로 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알면 앞생각은 보영행운이요. 뒷생각은 문수지혜다. 있는 거는 보영행운과 문수지혜, 진공, 묘유 이 두 가지뿐이라니까. 조작 자꾸 부리고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요즘은 이상하게 모두 다 너무너무 자꾸 조작을 많이 해소서. 그다음에 이제 아나함은 이제 불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수다원에 대해서는 야보선사께서 뭐라고 멘토를 하셨냐, 주석을 하셨냐면 흘러가는 모든 인연, 끊임없이 바뀜으로 그 인연에 집착하는 모든 것이 공의라네. 이제 이해 가시죠? 제가 미리 다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 야보선님의 말씀이 조금 더 설명하고 이렇게 할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이미 육진경계를 벗어났지만 오가며 고요함만 찾기에 열방과는 얼마간 거리가 있네. 분명하고 분명한 사과에 원래 그 실체가 없으니 흑계비와 같은 텅 빈 몸 그대로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야보선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성에서는 모든 인연법이, 연기법이 전부 다 이것이 생멸법이거든요. 전부 다 찰나찰나에 생멸하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찰나찰나 생멸하는 거기에 어디다 두고서는 거기다가 수다원까니, 사다함까니, 아나함까니 그 이름을 거기다가 붙이느냐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바로 보셔야 돼. 이제 어록을 볼 때는. 그래서 오직 말이지 있다는 것은 원력과 그 보온 행운인데 그것이 중도 정견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고요, 수다원, 사담, 아나함이 육진, 경계를 벗어났지만은 고요함만 찾기에 열반과는 얼마나 거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반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열반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요. 열반에 빠지라고 만들어놓은 열반이 호울이 아니다 이 말이요. 원래 거기는 호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는. 생멸이 순간순간 구백 생멸을 하는데 찰나 찰나 구백 생멸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곳이 어디 있고 열반이라고 거기에 안착할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열반이라고 안착할 곳이 없다 이 말이요. 분명하고 분명한 사과에 원래 그 시체가 없으니 흑개비와 같은 텅 빈 몸 그대로 곧 법신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텅 빈 그대로 법신이다. 이건 뭔 말이냐면 열반에 머물지 아니해야 된다는 그 생각까지도 흔적을 지워버려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선에서는 이거 절대 용납 안 하는 거야. 열반이다. 열반이다. 묘각이다. 어떤 상락아정의 자리도 선에서는 찰나 찰나 무한 생멸법인데 거기에 그 물결 순간순간 물결이 움직이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그 풍선이 말이지 어느 물결을 위해서 안착을 하겠냐 이 말이야. 마음의 우리의 본래 본성의 또 마음의 우리 성품의 본 속성이 말이지 그와 같이 머물미 없기 때문에 육조선님은 무상으로서 그 채를 삼고 무주로서 그 근본을 삼고 용으로서 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을 잘하신 거라 무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다고 할 만한 그것의 최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해서 무상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없을 문자 모양 상자. 그리고 무상인데 말이지 거기에 머물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물 수도 없고 머물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망상을 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게 흠한 거기 망상이라 하듯이 무주도 티끌만큼도 머물 자리가 없어. 뭐가 우리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지금 보는 이 지금 마음의 성품 성격 우리의 그 본성이 그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도리를 모르니까 한 번 미우면은 그냥 10년 동안 믿고 말이야. 한 번 미우면은 말이야. 몇 년 동안 얼굴 안 쳐다보려고 하고 한 번 미우면은 절대 밀어내야 되고 보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같이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리간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출가의 본분이 아니야.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흑계비와 같은 텅 빈 빈 몸을 그대로 법신이다. 법신이다 하니까 또 법신이 또 뭐가 있다고 또 집착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부처님이 수보리와 또 지우고 또 지우고 계속 지우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213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낼 수 있겠느냐 장로 수보리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세존이세요. 왜냐하면은 실로 아라한이라고 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나는 아라한 도를 얻었다는 생각을 내면은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이 없는 무장산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최고라고 하시니 이는 온갖 욕망을 떠난 없던가는 아라한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나함이라는 것도 불례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불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오지 않는다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열반이라는 그 자체 머물지 않는다는 그 관념 생각까지도 그것도 흔적을 지워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선에서는 몰종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종적을 없애버린다. 또 뭐라고 그러냐 대용직절이다. 쓸 때는 아주 생명세계에 그냥 크게 할 바라게 쓰지만은 그 경계가 지나가면 바로 직접 끊어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성기가 있는 선을 할 수 있는 그릇이라. 아무리 세상에서 요즘 세상에 좀 없고 학부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절집에 와가지고 학부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의 직지인심 견성 성분이 말이지 교회의 별전 이러한 성가의 우리의 전통 가풍을 근본 우리 생명의 본 소식을 알려고 들어와가지고 뭐 부질없이 그 놈은 그 사회학벌로 가지고 그 사회학벌은 전부 다 소금물이야. 소금물이 뭔 줄 알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 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그 마지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육조당경에는 그거를 이제 무념이라고 그랬거든요. 무념, 무주, 무상 육조당경의 가장 근본 사상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이 이 근강경에서 마음의 문이 몰록 열려버린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라한을 번역하면 무쟁이라고 하거든요. 다툼이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왜 다툼이 없느냐. 우리가 그 모든 중도정견을 딱 정리해서 알고 나면 말이지 끊어야 할 번뇌도 버려야 할 탐진치도 이게 모두가 실체가 없는 줄 아니까 어떤 인정에 습관에 관습에 고정관념에 막혀가지고 허덕일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출가해가지고 성녀가 되어가지고 다 부모를 저버리고 이 절집에 들어왔을 때는 부모를 멀리하고 들어올 때는 세상의 천지가 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영기관계로 볼 때는 모두가 다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대성의 배를 탔기 때문에 그런데 출가하면 보통 세속의 가족들이나 멀리하거든 멀리하는 이유가 내가 그만큼 힘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게 인정에 거달리거든요. 인정에 집착하거든. 인정에 미혹이 된다 이 말이야. 정의라는 것이 딱 가려버리면 모든 지혜가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세속의 그 기중한 인연들이나 지금 모든 우리 인연들이나 전부 다 그 인연은 평등한 인연이기 때문에 또 차별을 안 하려고 역차별에 빠져도 안 되고 그냥 교화해야 할 또 모두가 평등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교화를 해야지 저는 내 가족이다. 저는 내가 아무래도 챙겨야 된다. 그래도 인정이 간다. 이러면 그거는 법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우리 은사선님은 딴 건 안 가르쳐. 이거 하나만은 철저하게 자기가 가르치시더라고. 절대 인정에 세속정에 집착하지 말라. 그거는 평등하게 교화해야 할 하나의 교회 교화의 대상은 될 수가 있어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집착을 일으키면 너도 죽고 가족도 복을 감하고 전부 다 그것이 복을 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가르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네들은 이런 정신을 산교육으로서 말씀을 하셨지 그걸 가지고 배우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정에 막히게 되면 우리가 모든 육진경계에 다 미혹하기 때문에 그 정이 없으면 평등해지면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외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공이 그대로 묘유고 문수가 그대로 보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이 티끌만큼이라도 가린다. 아 저거는 나하고 인연이 지중한 사람이다. 이러한 어떤 연에 대해서 정이 탁 앞으로 막히면 무엇이 생기느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생기고 법상 비법상이 생기고 이러한 육정이 말이지 육상이 앞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금했습니다. 그러한 힘이 되지 않을 때는 그런 힘이 나올 때까지는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 야보스님께서는 215페이지죠. 아라한에 대해서 선정 속에 들어가니 깊은 계곡 가로질러 흰구름이 걸쳐있고 모든 집착 놓고 보니 맑고 시린 물 속에서 밝은 달이 둥실둥실 떠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파정 선정 속에 들어가면 이 원문은 보면 이게 파정으로 돼가 있어요. 그렇죠? 파정하면 파정은 적 말해서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선정 그리고 이제 또 원문에는 파정한 적 운 행복 한다. 구름이 꼴짝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야. 구름이 꼴짝을 탁 가로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꼴짝이 안에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거는 영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그 지혜로서 보기 때문에 그걸 문수 지혜 그거를 오은이 공한 것으로서 보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파정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깊은 계곡 가로질래 흰 구름이 걸쳐있고 모든 집착 놓고 보니 맑고 시린 물속에서 밝은 달이 둥실더네. 그러한 구름이 그 꼴짝을 탁 가로질러 막아버리니까 그건 이제 오은이 공한 모든 그런 이제 일체 번뇌 망상 모든 집착이 다 끊어졌으니까 거기에서 노는 건 뭐예요? 태양이 노죠? 웅계일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모든 것이 없어지니까 거기에는 뭐냐? 맑고 시린 물속에서 밝은 달이 둥실던다. 이게 선적인 언어는 말이죠. 이렇게 자연을 빌려가지고 그러한 선적인 경지를 갖다가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학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학적인 것은 논리적으로 계속 그렇게 풀어서 풀어서 하나에 들어가는 논리적인 것이지만은 서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 자연을 그대로 그러다가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방아한다는 말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한다는 이야기예요. 백척간두는 아까 파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진일보한다는 것은 보현행원은 방아한다 이 말입니다. 파정과 방아 진공과 묘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말이라고 불러본들 어찌 말을 알겠으며 소라고 불러본들 꼭 소라고 할 수 없네 말이거니 소니 하는 온갖 분별 놔버리니까 중도라는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지어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죠? 중도에도 머물면 안 된다. 열반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철장 밖을 솟아 나와 높이 나는 송골메라 하늘과 땅 그 사이에 걸릴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철장 밖을 나왔다 하는 것은 철장 안에 들었을 때 그 새가 주인으로부터 먹이를 주는 것을 얻어묻고 간섭을 느끼고 습관을 느끼고 고정관념을 만들고 거기에 빌어가지고 얻어묻고 살던 새가 말이지 이거는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철장 문을 열고 나설 때는 그거는 이미 송골메가 되어버린 거야. 청천하늘을 그냥 날고 싶은 대로 나는 거야. 그렇게 자유로운 그것이 뭐냐? 우리의 성품자리는 그러한 면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한 면을 확신을 하고서는 우리가 이 경도 보고 어록을 보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여 문중에는 불섭일 법이라 진여라는 그 문수지혜의 자리에는 한 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한 법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사상 사상과 법상 비부상 육상 할 것 없이 어떤 모든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불수일 법이라 한 법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보살 만행으로 들어갈 때는 보살 그 경지로 들어갈 때는 거기서 다시 보살 만행으로 노는 게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지? 이해가 안 갑니까? 네? 보살 만행으로 놓을 때는 불사일 법이라 버릴 것이 또 하나도 없어. 그건 전부 다 잘 정제되고 잘 정화되고 잘 본 성품에 맞게끔 잘 지혜가 그대로 관자제가 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거야. 그건 그대로 생명에 전부 다 도움이 되고 선행을 한다더라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전부 다 서로가 연기적으로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서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는 제가 온갖 욕망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 나는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고 하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실로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수보리는 마음속에 다툼이 없어 고요한 삶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았다고 집착하면 예전처럼 잘못된 것이니라 이렇게 멘토를 하셨어요. 야보스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알았다고 집착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알았다고 집착을 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알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또 상이 되고 집착이 되고 아르마리가 그것이 하나의 물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아라한이라 하든지 수다원이라든지 아나함이라든지 사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마치 금강산이 있는데 금강산이 여름에는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봉래산이라고 그러고 가을에는 풍악산이라고 그러고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그러고 이름은 가지가지지만은도 그게 풍악이 맞아요? 개골산이 맞나? 어떤 게 맞아요? 그거는 연기적으로 잠깐 일어난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욕다라 산막산보리가 안욕다라 산막산보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안욕다라 산막산보리니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선적으로 딱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